건축설계 인지욕성사업 해외건축활동 성과 공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설계 인지욕성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한 팀 및 발표자 소개 후 프로젝트 소개 및 성과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영남대학교 건축학과 학부생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발표를 맡은 저는 이번 사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팀장으로서 활동한 김동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 4학년 말에 2023년도 인지욕성사업에 지원하였고 현재는 2024년 해양건축 신입사원으로서 취업하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국내외 설계 공모전 수상 경험이 있으며 또 1년간의 미국 연수 경험을 통해 국제활동에 대한 가짐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학부 2학년 때부터 매 방학 때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인턴 경험을 통해 건축활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비브리더스라는 국제공모전 사이트에서 초고층 빌딩 설계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한 이후로 새로운 기술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국제공모전 활동에 관심이 많이 있었으며 또 여러 번의 국제공모전을 지원하고 경험해본 후 국제공모전의 활동 대지가 해외로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제로 방문하여 명확한 스케일 확인 및 대지 분석을 한 적이 없다는 아쉬움과 또 학생으로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국제공모전에 참여했을 때 제출했던 패널의 일부분입니다. 산업의 일환으로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학생으로서 저희 팀이 지향했었던 건축은 어떠한 거창한 건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학생다운 설계, 현실적인 올코그램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아이디어로서 학생만이 낼 수 있는 높은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학부에서 할 수 있는 테크닉적인 부분을 떠나서 국제공모전에서는 조금 더 재미있고 또 허황되지만 한 번 더 고민해볼 수 있게 만드는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것이 저희가 선택한 국제공모전이 알만한다고 생각했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희 팀이 수행했던 공모전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사업기관 수행했던 공모전 프로젝트는 총 두 개로 에볼로 스카이스크래퍼 컴퓨티션과 영어 키텍스 컴퓨티션에서 주최하는 익스티니션 뮤지엄이란 공모전 두 가지였습니다. 에볼로 초고층 공모전은 21세기 고층 빌딩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지속가능한 시스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초고층 설계 건축 공모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모전이 익스티니션 뮤지엄, 멸종박물관 공모전은 이탈리아 나폴리 분화구의 세계자연기금 WWF의 박물관을 설계하는 국제공모전이었습니다. 이 두 공모전을 선택한 이유는 이전부터 두 공모전 수상자를 참고하여 자주 봤던 경험이 있기도 하였고 또 평소에도 흥미가 있어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후 팀원과 함께 이전 공모전 수상자를 분석하고 또 설계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사전 조사를 시행하였고 또 전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을 먼저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실제 스케일을 체감해보고 답사하였으며 또 주변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기본적인 디자인과 메인 컨셉 아이디어를 스터디하였으며 세부적인 디벨롭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프로젝트는 에벌로우 초고층 공모전에 제출했던 시티 리인카네이션이라는 제출작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데 앞서 저희는 도시와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축물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활로 인해 생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 중 많은 부분을 결과적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팀은 도시에서 발생한 수많은 쓰레기들을 자연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건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생산될 시스템과 과정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건물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수, 가스, 쓰레기를 수집하여 친환경 방식을 통해 이를 정화하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통해 건물에 필요한 전력과 도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으며 최종적으로 발생하는 배출물을 다시 건축자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계획대지는 일본 오사카만의 쓰레기 매립으로 만든 인공해안선 앞지대이며 건물 간의 연결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는 효율을 올린 방식을 구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우선 쓰레기를 저장고에서 폐수와 가스, 고체형 물질을 분류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쓰레기를 재생산합니다. 각각 폐수는 1차적인 생물학 공정을 통해 인을 방출하고 탈질화를 거칩니다. 공정을 마친 후 배출된 슬러지와 침전물은 소각장으로 이동되며 이렇게 처리된 폐수는 관을 통해 2차 처리소로 이동합니다. 2차 처리소에서는 식물을 통해 질소와 인을 섭취하여 폐수를 정화합니다. 최종적으로 처리된 폐수는 저장고로 이동하여 도시로 다시 내보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는 저장고의 가스와 결합되어 산하철, 활성탄 처리 후 분류막 공정을 통해 난방가스로 재사용되거나 건물 중심부를 통해 필터링된 후 공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소각장에서 발생한 찌꺼기는 식물의 탭이나 건축재료로써 재활용됩니다. 소각시 발생하는 고온의 열은 해수를 활용하여 자연 냉각을 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증기는 발전기를 통해 전력을 생산합니다. 생물들은 생명활동을 하며 적절한 영양분과 에너지를 섭취하고 이에 대한 배설물을 배출합니다. 수많은 동식물들이 배출한 배설물들은 자동적으로 자연에 순환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간 도시에서 인간이 사용하고 남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자동적으로 처리되지 못한 채 부피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레기들은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지만 이는 자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저희 팀은 도시에 발생하는 수많은 쓰레기를 통해 에너지를 얻고 이를 정화하여 스스로 양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유기쟁건부를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LC 공모전에 제출했던 여섯 번째 멸종이라는 제출작입니다. 일단 먼저 공모전에서 이탈리아 나폴리의 아스로니 분화구 내부의 세계자연기금의 병물관을 디자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스로니 분화구는 지형적으로 주변 도시와 반절되어서 도시와 긴 벽을 두르고 그 속에 넓은 자연이 있는 형태입니다. WWF는 실제로 이 분화구 내부에서 공룡 모형 전시를 하기도 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현재는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모전 주최 측에서는 멸종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여섯 번째 대멸종 앞으로 다가올 자연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제시하였고 저희는 그 주제에 맞춰 분화구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 사람들에게 고대의 시대를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분화구 내부에는 외부 세계와 더 단절되어 마치 시간을 초월한 것처럼 원시림과 같은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람자들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오솔길을 통해 메인 전시관으로 이동하며 부분 부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룡 모형 전시를 그대로 사용하여 관람자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키고 점점 분화구 내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솔길 끝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매스의 진입로가 존재합니다. 좁은 이동로는 분화구 내부 더욱 깊이 위치한 거대 공간에서 오는 압도감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지중에 건설된 박물관은 휴먼 스케일에서 한참 벗어난 공룡 스케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람자는 이곳에서 거대한 자연 앞에 왜소함과 압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실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각의 전시 테마별로 순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으며 천창을 통해 자연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시설과 전망대 프로그램은 원형의 메스 건물 내에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외부에선 단순하고 기의학적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외부로 나오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대한 수공간이 있으며 광활한 자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축물은 마치 무덤과 같이 땅속에 잠들어 외부에서는 피석 하나만 있는 모습이며 자연과 융화되어 관람객에게 앞으로 인간이 멸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볼 수 있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모전에서 파이널리스트 멘션이라는 수상을 하였으며 두 공모전 모두 인지욕성 사업을 통해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고 또 이후 활동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 학부 과정에서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도 중 한 가지로 다수의 3D 프린터를 구매 및 활용하여 메스 스터디와 모형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에 있었던 졸업 설계에서도 잘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이후에 활동했었던 졸업 설계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인지욕성 사업을 통한 국제 공모전 이후 새로운 기술과 그것이 적용되는 건축 특히 기술적인 부분의 혁신이 쉽고 빠르게 일어나는 현재 학생으로서 또 앞으로 건축을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의의는 학생으로서 부족한 시간과 비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많은 학생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경쟁해야 하는 학부 프로젝트에서 지치고 또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인지욕성 사업은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도시모형 제작 및 모듈을 직접 만들어 디자인 스터디를 한 사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원을 통해 다른 학생보다 더 빠르고 또 적은 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졸업까지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었고 힘든 이 시기에 원하는 곳에 취업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 경험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건축에 관심이 많이 생겼고 이후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건축활동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이지환 교수입니다. 2023년 건축설계인재육성사업 성과 공의회를 초대해 주신 우리 국토부와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저희가 지원받은 해외 건축교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부문입니다. 하나는 대학 단위의 디자인 기반 설계 워크샵 활동이고요. 다른 하나는 디자인과 기술 기반 해외 공모전 활동이었습니다. 오른쪽 밑에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듯이 저희 대학은 국제적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해외 현지 설계 교육 프로그램이 저희 중요한 교육 코어 과정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 로마 건축대학, 뉴욕 건축대학 간의 설계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올해는 미 켄사스 대학교, 주립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설계 워크샵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2023년도 건축설계인재육성사업 지원이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들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베니스 대학교에 16명, 로마 대학교에 17명, 켄사스 대학교에 15명이 참여했고요. 현지 학생들과 저희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도시적인, 건축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서로 발굴하고 토론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들을 제안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실제 학생들이 협업한 작업들은 디지털화 되어서 알카이빙이 되어지고 있고요. 설계 워크샵 활동 내용들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탑재되고 또 공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팀 단위의 디자인과 기술이 융합된 해외 공모전 활동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서 각 국가별로 강도 높은 친환경 정책들을 산업과 수성과 또 건축과 전 분야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제로에너지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서 2030년도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는 제로에너지화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로에너지 빌딩 주요 기술 또한 관련 기술들이 앞으로 중요한 기술과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대표적인 그런 기술들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또는 건물 성능 효율화에 관한 기술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는 2002년에 시작된 미에너지버 솔라데가스론에 주목을 했고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친환경 건물 성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외 공모전 참여를 준비해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년 된 솔라데가스론은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308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다학제적 공모전이고요. 약 2만 5천 명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지금까지 현재 790개 이상의 작품이 출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는 2024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수행했던 솔라데가스론 디자인 챌린지에 참석했던 14인 중 대표 발표자 오윈이 참여해서 현지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발표한 영상을 맨 홈페이지에 탑재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에너지 부하고 국립연구소가 함께 주관하는 건물 에너지 성능 혹은 효율화에 관한 3대 공모전을 잠시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미국 건축사협회 주관 AIA, 코테 탑10, 탄소중립과 환경보건역, 지속가능성에 관한 디자인 기반 공모전이고요. 가운데 보시는 것은 점프인트 스템이라고 해서 건물 에너지, 건물 외피, 건물 효율화에 대한 연구 기반 공모전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솔라데가스론이 디자인과 연구 기술 기반 공모전으로서 육상 경기에서 10종 경기처럼 10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그런 국제 공모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솔라데가스론은 두 가지 부문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가 디자인 챌린지, 오른쪽에 보시는 게 빌런 챌린지입니다. 디자인 챌린지는 실제 설계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건물들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재료 에너지 성능을 입증하는 문서로서 입증하는 공모전이고요. 빌런 챌린지는 도면화된 것들을 실제 재료 에너지 건물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 솔라데가스론 디자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6개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주거 3개 부분, 비주거 3개 부분으로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건축, 공학, 내구성, 복원력, 환경영향력, 통합성능, 재실자 경험, 쾌적성, 환경질, 에너지 성능 마저 발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빌드 챌린지 프로젝트가 전시되어져 있는 상황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각 학교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을 설계하고 모듈화하고 그것을 워싱턴 DC에 있는 오벨릭스 각 광장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전력 공급 없이 오직 태양광만으로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외에도 세탁이라든지 요리의 임무들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과 또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대중들은 이 전시회에 참여해서 친환경과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대중인식의 전환을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솔라 데카슬론 디자인 챌린지에 2021년도부터 출전해오고 있고요. 매년 본선에 진출해서 전세계 대학교들과 함께 경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건축설계 인재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대학 한계팀으로 12명이 참여해서 경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솔라 데카슬론 프로젝트는 한 1학기에서 2학기 정도의 중장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솔라 데카슬론 디자인 챌린지 룰이라고 해서요. 모든 일정과 프로젝트에 대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8월에 공식 오프닝을 하고요. 10월에 팀 등록을 하고 12월에 프로젝트 서머리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해 2월에 본선 진출 경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젝트의 모든 디자인과 성능과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다 총집합시킨 디자인 너레이티브를 제출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본선 진출하게 되면 4월에 미국 국립신재생에너지연구소에 참가해서 본선 경합 및 수상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금회는 저희는 드림트리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으로 해서 1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학생들 수준에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기술적으로 실제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외부 엔지니어나 건축과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실무에 계신 분들의 자문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교육시설을 프로젝트로 지원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대안학교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수행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2021년도 보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2022년도는 저희가 작년이죠. 오피스 부분으로 1등을 수상한 작품이고요. 올해 2023년도 솔라덱가슬롬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서울시 최초 폐학교인 연관초등학교를 재활용해서 경계성 인격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제안한 프로젝트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프로젝트는 설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패시브 건축기술, 액티브 설비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이 건물 외피와 구조와 재료와 설비에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건물 에너지 성능을 얼마만큼 효율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위 성능 기반 디자인 교육처럼 재료 에너지 성능을 교환하기 위한 여러 요소들을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평가하고 디자인을 접목하는 과정을 배웁니다. 건물 외프의 경우에는 한옥의 중목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복합 소재인 컴퍼짓 SIP 재료를 적용했었을 경우에 단열 성능이라든지 기밀 성능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성능들이 어떻게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자연 채광이 필요한 곳이라고 한다면 에로겔 파사드를 적용했었을 때 단열 성능이라든지 최강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서 연구를 통하여서 분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기획 단계에서 개구부의 면적이나 위치에 따른 결정들이 실내 자연 채광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주각률과 아니면 일광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 조두에 대한 부분들을 세페리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석하게 되고 이 부분들이 설계에 적용돼서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구조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국내 낙엽송을 이용하여서 공항 목재용으로 구조재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실제 저희가 디자인한 낙엽송을 이용한 구조재를 이용해서 압축하중과 휨하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얼마만큼이 개선되는지를 마이다스 시뮬레이션으로 보게 되고요. 또 이 외에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실내에서의 건물에서의 냉난방, 급상조명 환기에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열 환경을 어떻게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에 대한 어떤 정량적인 수치적인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건물 생애 주기와 탄소 배출 연관점에서는 기존 콘크리트 건물 대신 중목구조로 그린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수입된 자재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CO2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LCA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보게 되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프로젝트를 투입되는 공종별 시공비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기법에 따라서 모듈러 기법을 사용했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지 건물 내에 혹은 상업시설을 유치했었을 경우에 얼마만큼의 수익 발생이 되는지 경제성 분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능 디자인 프로젝트의 신뢰성이 확보되면 본선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3박 4일 동안의 국립연구소에서 각 팀별로 각 출전한 팀들의 작품들을 같이 공유하게 되고요. 사실 수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미국과 전 세계의 주요 건축대학 학생들과의 프로젝트를 서로 소개하고 또 교과 과정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서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활동이라는 부분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성취감과 만족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 소라데카스론에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라데카스론의 10가지 평가 항목들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소라데카스론의 10가지 항목들, 건축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오른쪽은 한국건축 인증 프로그램에서 보는 SBC 21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교육적인 성과도를 분석해 봤더니 실제 왼쪽 박스에 있는 소라데카스론의 학생들의 10가지 항목에 대한 이해와 수행 능력과 그다음에 한국건축 인증 프로그램에서 SBC 21가지 항목에서의 이해와 수행 능력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85%를 상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2023년도 소라데카스론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 작품들이 미에너지부 소라데카스론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토부와 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해 주신 그런 지원에 대한 내용들도 감사의 내용들도 함께 저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직은 미미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작품들 통해서 또 교과 과정들 통해서 미에너지부에서 제로에너지 디자인 교육 인증에 대한 성과도 저희가 이뤄냈고요. 앞으로는 소라 디자인 챌린지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디자인 기반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이 제로에너지 건물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빌드 챌린지를 저희는 앞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막대한 예상과 또 시간이 투입되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학생들의 교육과 또 학생들의 향후에 또 시장과 또 미래의 방향들을 고려했었을 때 또 건축설계 인재 유선사업에서의 그 지원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소라데카스론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아니면 중동 이런 권역별로 해서 MOU를 추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친환경 공모전이 좀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도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토부와 교통과 계속 진흥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